1차 판단을 내렸지만 부인의 생각은 크게 다른 것 같은데요. 3년 전 두 부부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 편지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아직까지는 강란희 씨가 쓴 것으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입니다. 꽤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란희 씨로 추정되는 분의 자필 편지가 몇몇 인사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이거는 강란희 씨의 자필 편지다라고 김용민 씨 등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옹호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가 인권에 냈던 그런 문건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지금 강란희 씨가 본인이 직접 대중들한테 공개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전달한 사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편지도 사실 피해자가 지금 상당히 2차 가해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개했던 이야기 등등에 따르면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지금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소한다고 그러고 또 이런 편지들을 터나르고 있는 이런 행태. 저는 그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본질은 도덕성이다. 구장 차장. 그런데 만약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정말 박 전 시장의 부인이 맞다면 왜 이 시점에 이게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지.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 쪽은 우리도 사자 명예의 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유족의 이 편지가 강란희 씨가 쓴 게 맞다면 이 편지가 없었다면 박원순 전 시장은 성추행을 한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결론이 나고 있지만 가족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박원순 정신은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박원순, 이퀄, 성추행범 이렇게 도식화되는 것을 막고 싶은 심정이 저 편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부의 실수가 있다는 것을 유족도 인정은 하지만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은 막겠다. 이런 의도가 이 편지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보다는 그런 내용이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안희정 전 지사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일각에선 두고 안희정 전 지사 때의 사건과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당시에도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결론이 좀 나왔을 때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것도 2차 가해라고 했었는데 지금 편지와 안희정 전 지사의 이런 메시지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점에서 유사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인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불륜, 간통행위의 피해자로서의 주장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강란위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자명예의 손에 어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피해자성으로서의 주체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명예의 손에서는 유족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보면 특정 성적 사건과 거기에 연관돼서 파생돼 나오는 또 다른 사건들과 관련된 강사자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저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최근에 2차 가해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차 가해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사건의 당사자성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경험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실이나 평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까지 일관되게 전부 다 2차 가해라고 주장하게 되면 애초에 우리가 굉장히 형사자법 절차에서 근대형사자법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봤던 제형법정주의라든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기타 본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돼서 그런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그런 당사자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2차 가해로서 금지해야 되고 예를 들면 명백하게 개인 신상을 탄다든가 신상이 공개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신상을 탄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다른 행정을 이쪽에다 갑자기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나 명백한 2차 가해겠죠. 그런데 당사자성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다툴거나 평가를 다툴 때 그런 것까지 전부 2차 가해로 몰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냥 입을 다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일체 다투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타당한 가해자에 관한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2차 가해에 대한 범위를 공론화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메치 변호사님,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실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하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으면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게 좋은 방법. 지금 유족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그럼 한번 제대로 열어보자. 이게 피해자 측에서 이제 반박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 휴대폰 포렌식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한 것은 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성희롱, 성추행 오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 없으므로 기각되었기 때문에 영장에 안 나온 것이지만요. 피해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 피해자 측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응한다면 또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한번 가려보자고 법원에게 요청을 한다면 정말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는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포렌식 영장 등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미 북부지검의 수사 결과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물론 이 판결문은 피해자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만 그 판결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일정 부분 내용을 사시간에 확인하는 문장들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서 전부 다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박원순 전 시장 측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포렌식과 함께 진실을 밝히자고 말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보궐선거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는데 여전히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서 논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